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으로 독북물을 뿜뿜하다가 며느리는 물론이고 자기 아들한테도 손절당하게 생긴 할매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뭔지 봅시다. 제목 자기 아들 좀 잘났다고 며느리인 나는 물론 사돈인 우리 엄마한테까지 대놓고 년 년 년 거리던 미친 시모 어이쿠 내가 엎으려 했는데 잘난 아들이 먼저 엎어버렸네. 원제 시어머니가 저한테 세 년만 좋겠다 라고 했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시모가 저한테 진짜로 했던 말이에요. 세 년 아니 사실 저도 처음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어? 뭔 말이야 싶었고요. 왜? 상상도 못해본 거니까요. 그런 다음엔 에이 설마 했는데 역시나 이 년 저년 그년의 그 년이 맞아요. 즉 한 년 두년 세년 이건데 하나는 저구요. 또 하나는 저희 딸.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바로 시모 본인의 사돈인 저희 엄마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길게 쓸 필요 없고 짧게 써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딸을 출산했어요. 시모한테 전화가 왔고 처음엔 고생했다고 축하를 해주더군요. 그래서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대뜸 크이고 우리 아들같이 잘난 남자랑 결혼을 하면 세상에서 딱 세 년만 좋다고 하던데 결국 그 말처럼 됐네? 이러는 거예요. 참고로 남편이 전문직입니다. 잘났죠? 아무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엔 전혀 알아들지 못해가지고 예?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랬더니 우리 아들같은 남자랑 결혼하면 딱 세 년만 좋다고! 또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쯤 되니까 촉이 오는데 그래도 설마하는 마음에 그러나 격앙된 목소리로 어머님! 세 년이라니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더니 이번에 말을 얼버무리기 시작합니다. 당황을 해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뭐! 그냥 대충 넘어가라! 이런 느낌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어머님! 방금 말씀하신 그 세 년이라는 게 혹시 저랑 제 딸 그리고 저희 엄마를 지칭하는 겁니까? 이렇게 대놓고 물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그냥 또 세 년만 좋다고 하던데 어이구! 이러다가 대뜸 아무튼 너는 나한테도 잘해야 된다. 알았냐? 이러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립니다. 이러고 끊어버렸어요. 이 순간 저도 모르게 진짜 집에서 욕이 튀어나왔고 당연히 곧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 사실 그래요. 시모가 평소에도 저한테 종종 말을 좀 이상하게 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저게 뭐야?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건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을 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내 남편 낳아준 엄마니까 그냥 보면서 살았고 또 보더라도 되도록이면 그냥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그러면서도 진짜 어지간한 건 한 귀로 듣고 흘리고 그렇게 넘어가며 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게 안 됩니다. 선을 확실히 넘었잖아요. 정말이에요.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점점 더 어처구니가 없고 용서가 안 돼. 너무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런데 전화는 안 받아. 그래서 결국 남편을 호출했죠. 그리고 왔을 때 이 모든 걸 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진짜 깜짝 놀라면서 뭐? 년? 그게 정말이야? 엄마가 진짜 당신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 이러는데 솔직히 그래요. 그 말을 직접 들은 저도 믿기가 힘들었으니 남편의 이런 반응 전혀 이상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여하튼 진짜다라고 했더니 바로 시모한테 전화를 걸었고 제가 보는 앞에서 한바탕 제대로 싸우더군요. 또 그 와중에 내 전화는 안 받고 지 아들 전화는 받는 게 사람 더 열받게 만들었어. 여하튼 엄마 진짜 그랬어? 그게 지금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소리냐고? 아니 왜 아들 얼굴 똥칠을 하는 거야? 등등등 남편이 미친듯이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도 시모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아니 그 말이 뭐 어때서? 그리고 그거는 뭐 내가 지어낸 말이냐? 옛날부터 너 같은 사이를 보면 세년만 좋다는 말이 있다. 앵무새도 아니고 이 말만 반복을 해야 돼요. 뭐 어쨌든 저째든 이 정신당한 시모 이제 연 끊어버릴 거고요. 영원히 안 볼 생각입니다마는 남편도 사죄하고 동의했어요?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이게 정령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소리냐 이거예요. 며느린 저한테만 그런 소리를 했다 해도 돌아버릴 것 같은데 자기랑 동년배인 우리 엄마한테까지 연 소리를 해? 이게 진짜 뭔 개 그지 같은 경우인가 싶어가지고 글 남겨봅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어머 그러게요 다른 한 년은 억울해서 어쩐대요? 라고 했으면 더 미쳐서 길길이 날뛰겠죠? 한번 해보세요. 댓글 와 이런 순발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나는 이런 거 당하면 기가 차서 말문이 턱 막히는데 너무 부럽다 이런 센스. 2번 뭐라? 세년이 뭐 어쩌고 어째? 나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는데? 아니 설령 그런 말이 있다 쳐도 그래. 이거는 사돈을 모욕하는 패드립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돈의 딸한테 할 수 있는 말이냐고. 아가리가 뚫렸다고 해서 다 뱉는 건 절대 아니죠. 이 할준마야. 3번 아니 지금 감히 어디다 대고 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와 보자마자 바로 욕이 튀어나오네. 이 미친 할준마. 아니 쓴이 이걸 어떻게 참아요? 찾아가서 엎어야지. 4번 세년? 이래가지고 나는 처음에 쓴이랑 딸 둘 뿐인데 왜 두 년이 아니고 세년이지 했거든요. 그랬는데 뭐라고? 사돈도 포함되는 거라고? 우와 이거 나 같으면 진짜 죽였다. 될따가? 나는 쓴이가 딸만 둘을 낳아가지고 그런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딸이 듣고 있는 앞에서 대놓고 엄마한테 연 소리를 했더니 와 상상초월이다. 5번 연예인 이 꽁꽁이 시가랑 수준이 똑같군요. 완전 상놈의 직구석이야. 6번 아니 지금 본인 사돈한테 연이라고 한 겁니까? 정말로? 그래 이 정도 막장이면 한 년은 부러워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대응해도 무죄야. 아니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니 그렇게 해도 나는 분이 안 풀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참아요? 7번 나 같으면 전화를 할 게 아니라 쳐들어가서 뒤집었어요. 나 하나만 그런 소리를 들었다 해도 못찾는데 우리 엄마까지 싸잡아서 그런 거잖아 지금. 이 할망구가 미쳤나? 난리 쳤어야 돼. 찾아가 지금이라도. 8번 나는 처음에 3년? 이게 도대체 뭘까? 뭐 다른 뜻이 있나? 뭐 3년 동안 좋다는 건가 했더니 헐 이런 미친. 허어 9번 헐 이거 주작 아닌가? 저런 인간이 실제로 존재를 한다고? 말도 안 돼. 10번 장난하나?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 주작제 작작해라. 어? 추가 저희 시모가 했던 미친 말에 너무 욱해가지고 글을 휘갈게 썼더니 제 개인정보가 너무 완전히 누락된 게 보이네요. 저희 남편과 분야만 다르지 저 또한 마찬가지 전문직종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당신들 형편이 한참 기울어가지고 진짜 단돈 1원 한 푼 지원해 준 거 없고요. 그냥 저희가 모은 거랑 거기다가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지원이 전부예요. 비록 서울까지는 아니지만 경기도 남부 수도권에 자가 마련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분들이 바로 저희 부모님입니다. 특히 아빠랑 달리 저희 엄마의 경우 아직 은퇴도 안 했고요. 그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회활동과 일도 병행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저희를 만나면 얻어먹거나 용돈을 타가는 게 아니라 항상 당신이 밥 사주시고 때마다 딸내미인 저랑 사위한테 용돈을 주면 좋지. 전문직 사위라고 잘난 사위라고 막 처가 식구까지 건사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모한테 세년만 좋지 이딴 미친 소리 들으니까 눈깔이 돌아요 안 돌아요. 어? 기가 차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제가요 정신나간 또라이도 아니고 내 새끼랑 내 엄마 제 엄마를 욕보이면서까지 있던 거지같은 주작을 하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주작이란 말이 좀 나오는 걸 보면 역시 저희 시모가 상식을 초월한 말을 내뱉었다는 건 확실한 건가 봅니다. 그래도 혹시나 나 혼자 감정이 너무 취어쳐가지고 날뛰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역시 시모랑 영원히 연 끊고 사는 게 맞겠군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남편도 제가 보는 앞에서 시모한테 대놓고 그랬어요. 내가 엄마 때문에 쪽팔려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이제 엄마한테 며느리는 없는 거야. 그렇게 알아! 라고 했으니 남편과 싸울 일은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조금만 수 틀린다 그럼 우리 엄마한테 얘기할 거예요. 댓글 1번.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네. 저 멍청한 할머니가 어떻게 전문직 아들내미를 낳았을까? 뭐 돌연변이 그런 건가? 그렇구만! 저는 예전에 저희 큰애 가졌을 때 임신 소식 알리면서 시모랑 같이 밥을 먹는데요. 이때 시모가 갑자기 자기 친구 며느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저게 시모한테 싸가지 없게 행동을 하다 벌을 받았는지 뱃속에 애가 잘못돼 죽어버렸다. 이딴 소리 하는 거 보고 겉으로 티는 잘 안 냈지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본인이 지금 뭔 미친 소리를 했는지 아예 인지도 못해요. 아니 임신하고 있는 며느리 앞에서 저주에 가까운 그런 소리를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그리고 더 기가 막히는 건 그래도 꽁꽁이 너는 착하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러고 앉았네. 아니 그럼 그 뱃속에 있던 아이는 도대체 무슨 죄인데 이게 뭔 소리야? 여하튼 이런 시모들 진짜 문제인 게 바로 이거예요. 입으로는 독극물을 뿜뿜 해대면서 밖에 나가면 세상 좋은 시모 코스프레를 하고 산다는 거. 여하튼 저도 그래서 시모 만날 때마다 표정관리가 안 돼요. 이러다 조만간 영 끊기겠죠. 3번. 장모가 같이 사는 건가 했더니 그건 또 아니구만. 그럼 세년이란 뜻은 며느리, 손녀, 사돈 이게 아니라 세년이 아니라 세년! 이거 아닌가?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닐까? 뭐 그런 거. 이것도 더럽고 저것도 더럽고. 4번.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되니. 왜 이런 엄마들은 지 아들이랑 정서적 독립을 못하고 사는 걸까? 영감이 너무 부실해서 그런 거야 뭐야? 아니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5번. 아니 잠깐만. 이걸 그냥 조용히 염만 끊고 넘어가겠다고요? 만약 내가 스니라면 꼭지가 확 돌아버렸을 것 같은데? 전화 안 받으면 쳐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야! 너 아까 뭐라고 했냐? 우리 엄마한테 년이라고 했냐? 이렇게 말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쌍욕을 다 했을 거야. 이건 스니가 너무 착한 거지. 너무 많이 참고 있다고. 이걸 어떻게 참아요? 여하튼 남편한테도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나는 이대로 영원히 연 끊는다. 그러니 만약 앞으로 허튼 짓거리 하면 니네 엄마한테 그냥 대놓고 개쌍욕 해버릴 거다. 그러니 그 미친 꼬라지 안 보고 싶으면 네 처신 똑바로 해라. 이렇게요. 아니 근데 진짜 이런 말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구글링을 해봤는데 딱히 나오는 건 없었거든요. 물론 제가 어릴 때 어릴 때 동네에 못된 할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 하는 걸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들이 좀 잘났어. 돈을 잘 벌어. 그러면 아이고 아들 세빠지게 키웠더니 며느리만 좋은 꼴 났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종종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짤까요? 참 대단달하네 대단달해. 혹시 들어본 적 있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